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번주에 이어서 우리 문제집 페이지 236페이지 부간부터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36페이지 부간에는 대표사례예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사례예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좋다 왜냐하면 이게 옛날 사법시험 문제라든가 기타 자격시험 문제인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비해서 훨씬 더 난이가 높은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표사례예제는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아 이거 조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보다 수준이 높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고 공부가 좀 적게 되신 분들은 여기 조금 무시하고 지나가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살펴봐야 할 것은 오른쪽에 있는 최근 기출 문제 이런 것들만 여러분이 잘 살피고 그 안에 있는 지문들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시험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236페이지에 있는 대표사례예제는 옛날 사법시험 문제에 나온 문제인데 저는 이 문제를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권하고 싶지 않은 문제입니다 조금 어렵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 문제가 좀 긴 문제인데 이게 지금 좀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 대표사례예제에서 1번 A는 B가 A 소유의 값 건물을 1년 내에 1억 원 이상으로 팔아주면 그렇죠? 자 다시 합니다 A는 B가 A 소유 값 건물을 1년 내에 1억 원 이상으로 팔아주면 같은 사람 동인이라는 말은 같은 사람 소유 즉 A 소유의 을 건물을 B에게 주겠다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장이 어렵다 자 여러분 제가 문제풀이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국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에서 중요한 것은 국어다 하는 거 국어다 하는 거 국어 여러분 국어에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합니까? 주어 그렇죠? 주어 근데 여러분 주어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야기할 때 끊어라 이렇게 했죠 그렇죠? 어떻게라 끊어라 이렇게 했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도 주어는가 여기서는 바로 두 개가 나옵니다 사람이 그렇죠? 보통 우리가 사람은 갑을 병 이렇게 나오고 물건이 A, B, C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제에서는 사람이 A, B고 물건이 갑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D 바꾸어서 낸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B가 이렇게 주어가 두 개가 나왔죠 주어가 두 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 가로를 한번 쳐보면 됩니다 어디에 가로를 치면 되냐면은 A가 A는 요 B가 부터 가로 열고 그죠? 자 B가 A 소유값 건물을 1년 내에 1억 원 이상에 팔아주면 팔아주면 그죠? 팔아주면 됐습니까? 여기에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동인이라는 것은 A의 소유의 얼 건물을 주겠다 이렇게 했죠 됐습니까? 자 B가 됐습니까? B가 갑 건물을 뭐 하면? 팔아주면 자 B가 갑 건물을 뭐? 팔아주면 자 B가 갑 건물을 뭐? 팔아주면인데 몇 년 내에? 1년 내에 팔아주면 됐습니까? 자 팔아주면 갑 소유의 얼 건물을 정려하겠다 주겠다는 계약을 뭐 했다? 체결하였다 그죠? 자 다시 합니다 가로부터 먼저 합시다 그죠? B가 갑 건물을 1년 내에 팔아주면 자 하고 그럼 가로 밖으로 나와서 A는 누구에게? A는 A 소유의 얼 건물을 B에게 주겠다 하는 거죠 그죠? 네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년 내에 팔아주면 이렇게 하니까 1년 내에 또 그것도 얼마에? 1억 원에 팔아주면 그럼 1년 내에 팔릴 수도 있고 뭐 안 팔릴 수도 있죠 그래서 요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다 하는 거 그죠? 하는데 면 주겠다 자 면 주겠다 하니까 이게 무슨 조건입니까? 정지 조건이다 그죠?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이다 하는 거 그거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건을 공부할 때 정지 조건이고 그죠? 정지 조건은 조건이 자 1년 내에 1억 원에 팔아주면 얼 건물을 주겠다 이렇게 좀 팔아준 대가로 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지 조건이고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은 가등계 할 수 있고 정지 조건은 가등계 할 수 있고 그 다음 정지 조건은 조건이 승치된 때부터 조건이 뭐 한 때부터? 승치한 때부터 때부터 효력 발생한다 효력 발생한다 그래서 원칙은 뭐 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는다 그죠? 근데 특약으로서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다? 소급시킬 수 있다 하는 거 그죠?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면은 조건부 권리도 침해하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죠? 손해배상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조건 승치어제 조건 뭐? 승치어제 그죠? 조건 승치어제 승치어제 뭐 이런 거 그죠? 자 근데 만약에 B가 1년 내 1억 원에 팔 사람을 찾았는데 이미 A가 팔아버리고 없더라 팔아버리고 없더라 하면 얼금물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걸 무슨 어제? 조건 승치어제 하는 거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지 그냥 뭐 이 우리가 앞에 우리가 그 우리 기본 이런 강의 조건에 대해서 강의를 안 듣고 이 문제를 풀면 도저히 풀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하는 거지 자 지문 갑니다 1번 자 236페이지 1번 틀린 거 찾는데 1억 원에 이상이 팔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A의 과실로 자 A의 과실로 얼금물이 소실되었다 자 A의 잘못으로 이미 그 얼금물 자 정여받기로 한 건물이 소실되었다 불타버리고 없다 하면 B가 1년 내에 갑금물을 1억 원에서 팔게 되면 이제 그러면 B는 됐습니까? 얼금물 받아야 되는데 얼금물 이미 불타버리고 없다 하면은 얼금물 대신에 뭐로 받아야지 돈으로 받아야 되죠 그래서 소실된 경우 B가 1년 내에 갑금물을 1억 원 이상이 팔면 A는 B에게 무슨 배상은 묻힌다 손해배상은 묻힌다 하는 거죠 원래는 만약에 팔게 되면 B는 뭐를 받아야 됩니까? 얼금물을 받아야 되는데 A의 잘못으로 이미 불타버리고 없다 얼금물이 그럼 받기로 한 건물이 없으니까 뭐로 받아야 되죠? 돈으로 받아야 되죠? 그래서 A는 B에 대하여 손해배상 업무를 진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계약을 할 때 이미 갑금물이 소실된 경우 됐습니까? 계약을 할 때 이미 갑금물이 소실된 경우 계약은 뭐다? 무효다 자 팔기로 한 됐습니까? 팔기로 한 갑금물이 이미 없다 그럼 이미 없으면 불렁이잖아요 그죠? 이미 갑금물이 계약할 때 이미 갑금물 팔기로 팔면은 B가 갑금물을 팔면은 1억 원에 1년 내에 팔면은 얼금물을 주기로 했는데 팔기로 한 갑금물이 이미 없다 뭐 불렁이다 원시적 불렁이다 그죠? 그럼 여러분 정지조건의 불렁이면은 정지조건 불렁 정지조건 플러스 불렁 마이너스 하면 뭐 무효 그죠? 그래서 이미 계약할 때 갑금물이 소실된 경우 하면은 또 정지조건인데 위에 문제는 정지조건인데 이미 팔기로 한 갑금물이 소실 계약 체결할 때부터 없으면은 불렁이다 그죠? 그럼 정지조건에서 불렁이면은 뭐다? 무효다 맞죠? 예 3번 갑니다 B는 갑금물을 1억 원에 팔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얼금물에 대해서 아까 가등기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죠? 무슨 등기? 가등기해달라 그죠? 여기서 자기에게 권리를 등기할 수 있다 즉 가등기해달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B가 1년 내에 갑금물을 2권에 매수할 상대방을 찾았는데도 끊고 자 끊고 찾았는데 또 끊고 나니까 뭐가 나옵니까? 주어가 나오죠 또 그게 끊어야 됩니다 이거 쭉 읽으면 어렵다 자 그래서 B가 1년 내에 갑금물을 1억 원에 매수할 상대방을 찾았는데 주기로 한 A는 타인에게 갑금물을 9천만 원에 팔아버렸다 하면은 요거는 이제 조건성치어제 됐습니까? 이미 팔아버리고 없더라 팔 사람을 찾았는데 그 A가 갑금물을 팔아버리고 없더라 이럴 때는 B는 A에 대해서 을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요걸 조건성치어제 요렇게 표현합니다 무슨어제? 조건성치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1, 2, 3, 4 다 맞다 그죠? 그 다음에 5번이 그럼 당연히 틀렸겠죠? 자 B가 1년 내에 갑금물을 1억 원에 이상 판 경우 자 경우 끊고 경우 끊니까 뭐가 나옵니까? 끊고 나니까 어떻게라 끊으라 끊고 나니까 경우 끊고 나니까 다시 주어가 나오죠 정년은 그때부터 생긴다 자 원칙 뭐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러나 자기들끼리 처음 계약할 때부터 그렇게 되면은 B을 건물을 B으로 한다 하는 특약에서 그 효력을 소급해서 발생시킬 수 없다가 아니고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래 이게 사법시험 문제인데 문제도 이거보다 조금 한 두 줄 더 있고 길고 문제도 조금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변형시킨 문제다 그래서 원래 사법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인데 좋은 내용인데 이렇게 약간 변형시키다 보니까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금방 제가 이야기한 거 그거 한번 살펴주시고 공부가 좀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조금 약간 부족하다 그러면 무시해도 좋다 하는 거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237페이지에 최근 기출 문제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기출 문제 이렇게 해서 1번부터 한번 보는데 그죠 1번부터 보는데 여러분 그죠 정지조건부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그거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가 끝날 때까지 그죠 자 틀린 것인데 틀린 것은 이렇게 했죠 자 1번 정지조건입니다 자 전제조건이 정지조건법률행이 틀린 것 자 정지 틀린 것 했습니다 자 불성취로 확정되면 불성취로 확정되면 여러분 정지조건은 성취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뭐 성취되지 않는다 효력 발생합니까 안합니까 안한다 그죠 무효다 안가면 또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정지조건이다 하면 우리 플러스라 했잖아요 불성취 확장하면 불렁이다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자 플러스 마이너스 정지조건은 플러스 해제조건은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 기성은 플러스 이렇게 했죠 그럼 정지조건은 플러스 불성취는 불렁 됐습니까 불렁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하니까 뭐다 무효 맞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정지조건부 관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은 자 정지조건은 여러분 시험에 합계하면 이번 시험에 합계하면 주겠다 자 성취되면 준다 성취되면 발생한다 그러면 성취되지 않았다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맞다 그죠 자 지금 틀린 것 찾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자 여러분 조건부 관리는 완전한 권리입니까 불완전한 권리입니까 불완전한 권리죠 왜 효력 발생이 불확실한 것은 뭐 조건 확실한 것은 뭐다 기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저번에 있죠 수업시간에 그냥 비가 오면 옷 사주겠다 하면은 이거는 뭐다 기한 근데 내일 비가 오면 하면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내일 비가 오면 옷 사주겠다 하면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확실하면은 뭐다 조건 확실하면은 기한인데 그럼 조건부 관리다 하면 불완전한 권리단 말이죠 불완전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권리나 똑같이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상속하거나 침해하면 손해배상 다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일지라도 원할 수 있다 차분할 수 있다 맞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금방 앞에 대표 사례 예제에서도 잠깐 설명했지만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조건은 성취한 때때부터 됐습니까 조건은 성취한 때때부터 정지조건은 발생하고 해제조건은 소멸한다 그죠 그래서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데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데 법률행이 성립한 때부터 성취한 때부터 이렇게 해야지 성립한 때부터 하면은 이선 때부터 소급해서 발생한다 하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틀렸습니다 성립한 때부터가 아니고 뭐한 때부터 성취한 때부터 그럼 지금 우리 문제가 정지조건이니까 성취한 때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해야지 성립한 때부터 하면 소급해서 발생한다 하면 틀렸다는 거 그래서 요 성취한 때부터 요게 다른 말로 고치면 소급한 때부터 발생한다 하면 틀리고 뭐한 때부터 성취한 때부터 성립한 때부터가 아니라 뭐한 때부터 성취한 때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다 하는 거 그 다음에 5번은 소유권 유보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정부 직업이라는 조건이 성취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할부 매매입니다 자 여러분이 갑의 집을 을에게 팔면서 갑의 물건을 을에게 팔면서 10개월 할부 했단 말이죠 몇 개월 할부 했다? 10개월 4개 파는데 나중에 돈을 왔나봐 하면 그때 소유권 이전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소유권 유보부 매매 또는 할부 매매라는데 할부 매매는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이 가지고 있고 점유만 이전한다 예를 들면 점유만 이전하고 그럼 소유권은 언제 이전하냐 하면 10개월을 할부했다 대금을 완납하면 비로소 소유권 이전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소유권 유보 약정 또는 소유권 유보부 매매에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할부 매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 직업을 조건으로 이걸 정지조건이라고 합니다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무슨 건 이전한다 매도인의 목적물이 소유권을 소유권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그럼 그 지급될 때까지는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한다는 거 되겠습니까 다른 말로 대금 전부 지급하는 걸 정지조건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한다 그러면 지급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매도인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게 소유권 유보 약정 또는 소유권 유보부 매매 다른 말로 할부 매매 할부 매매는 그래서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 하면 누가 가지고 있다 매도인 하면 완납하면은 비로소 이전한다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그럼 완납할 때까지는 누가 소유권 가지고 있다 매도인 하는 거 완납하면은 또 중요한 것은 완납하면은 별도 의사표시 없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하는 거 그러면 이전 완납하기 전까지는 누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해결해 주시고 자 2번으로 갑니다 역시 2번도 조건인데 틀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원래는 조건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인데 근데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 못 붙인다 했습니다 자 단독행위는 조건 못 붙인다 단독행위 중에서 채무면제 무슨 면제? 채무면제 유언유정 됐습니까? 채무면제 유언유정 여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 다음 상대방이 동의하면은 채무면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맞다 그죠?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치로 확정 이거 불렁으로 고친다 했습니다 정지조건 플러스 조건이 불성치 불렁 하면은 뭐다? 무효 되겠습니까? 예 플러스 마이너스 자 정지조건은 플러스 해제조건 마이너스 불렁 마이너스 기성 플러스 이렇게 여러분 가르쳐 드렸죠 그죠? 불성치 하면 이거는 뭐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무효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정지조건은 조건이 승치되기 전까지는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성치로 확정됐다 뭐다? 무효다는 거 자 3번 갑니다 조건을 붙이는 게 허용되지 않는 법률에 의해서 조건을 붙인 경우 자 조건을 붙이면 안 되는데 조건을 붙이면은 뭐다? 무효인데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전부가 무효다 하는 거 그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다 이게 틀렸습니다 뭐가 무효다? 전부가 무효다는 거 그래서 어 틀린 것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번 갑니다 자 여러분 4번 5번은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데 그죠? 자 4번은 여러분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정지조건은 승치한 때부터 발생 해제조건은 승치한 때부터 소멸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다시 정지조건은 발생 정발 해제조건은 소멸 해소 이게 꼭 돼야 됩니다 정발 해소 되겠습니까? 네 근데 자 언제냐면은 정지조건은 승치한 때부터 발생 해제조건은 승치한 때부터 소멸인데 때때때부터 발생 때때때부터 소멸인데 원칙은 소급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근데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당사자가 조건 승치의 효력을 승치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 표시한 때 자 소급하기로 특약 이 말입니다 소급하기로 한 특약 할 때는 그 의사라는 말은 특약에 의한다 맞다 그죠? 그 다음에 정지조건의 경우는 여러분 정지조건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습니까?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사주겠다 이게 정지조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뒤에 자고 있다가 유리한 것만 듣고 시계 사주겠다 하는 그 말만 듣고 다음 주에 와서 선생님 저번 주에 시계 준다 했잖아요 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잔주한단 말이죠 뒤에서 막 엎드려서 잔주한단 말이죠 그래서 열받지만 참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내가 그냥 시계 준다고 한 게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주겠다 자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로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정지조건이라는 걸 누가 입증했냐면 제가 입증하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주고 싶어 합니까 안 주고 싶어 합니까 얄미어서 안 주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효력을 뭐하는 자 부정하는 자 저지하려는 자가 정지조건이라는 걸 입증한다 그래서 정지조건의 경우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두 개가 돼야 됩니다 두 개가 돼야 되는데 자 여러분 정지조건이라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냐면 사실 입증책임 자 정지조건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효력을 뭐하는 자 효력을 뭐하는 자 부정하는 자 부정하는 자 저지하려는 자 되겠습니까 예 자 정지조건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효력을 부정하는 자고 정지조건에서 승취 자 여러분 금방 아까 이야기했죠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했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이 왜 시계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면 그거 자기는 못 들었기 때문에 왜 시계 안 주는 거예요 하니까 야 정지조건이야 시험에 합격하면 준다 했어 하는 정지조건이라는 것은 제가 입증한 데 있습니다 효력을 뭐하는 자 부정하는 자 저지하려는 자 그죠 근데 여러분이 시험에 쳐가지고 합격했습니다 합격해가지고 합격정을 가져와서 선생님 눈이 있으면 보세요 선생님 눈이 있으면 보세요 시험에 합격했어요 시계 주세요 됐습니까 정지조건에서 조건 승취는 누가 입증합니까 합격한 여러분이 와서 선생님 시계 주세요 그래서 정지조건에서 조건 승취에 대한 입증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 권리를 뭐하는 자 취득하려는 자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 정지조건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조건 승취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정지조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냐 하면 부정하는 자 정지조건이라는 입증 책임 정지조건이라는 입증 책임 또는 정지조건이 붙어있다는 입증 책임 부정하는 자인데 정지조건에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건 조건 승취 이게 핵심입니다 정지조건에서 조건 승취에 대한 정명 책임은 권리를 뭐하는 자 취득하려는 자 취득하는 자 효력을 주장하는 자 같은 말입니다 권리를 취득하는 자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승취에 대한 입증 그래서 5번에서는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정지조건에서 승취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가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3번으로 가는데 3번으로 가는데 조건과 계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여러분 항상 그 문제 풀면서 딱 기억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옳은 것 하면 옳은 것의 동그라미 딱 하면 되겠죠 그럼 틀린 것은 한감 x 따져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고 자 조건 승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 자 아까 조건부 권리는 불확실한 권리지만 일반 권리나 똑같이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그럼 침해하면 손해배상 이렇게 하거든요 승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 규정에서 처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맞는 것은 바로 여기는 몇 번이다 1번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옳은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그럼 4개 틀렸는데 뭐가 틀렸는가 한번 살펴보는데 정지조건부 법률행에서는 조건이 승취되면 됐습니까 아까 조건은 승취한 때때때부터 효력 정지조건은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했을 때 때때부터 이제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계약 체결한 때부터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구조의 2번은 두 가지입니다 원칙 나오면 원칙은 승취한 때부터 됐습니까 원칙은 무한때부터 승취한 때부터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 때문에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하니까 2번 틀렸습니다 자 1번 맞고 2번 틀리고 자 3번 갑니다 자 조건이 이미 승취된 경우 승취하면 이건 기성으로 바꾼 데 있습니다 기성 하면 플러스 정지조건 플러스 플러스 하면 유효하는 거 무슨요? 플러스 플러스 뭐 유효해야 되는데 무효하니까 3번도 틀리고 그러면 여러분 불법조건 하면 무조건 103조가 붙어있다 전부가 무효다 그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뭐다? 전부가 무효다 하는 거 그래서 4번도 틀리고 자 5번은 여러분 뭐죠? 5번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텍약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정지조건적 기한이익 상실텍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텍약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텍약으로 본다 추정한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호 두셔도 좋다 그래서 정지조건적 기한이익 상실텍약으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무슨 권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텍약이다 하는 거 이론 설명할 때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론 앞에 거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건데 작년에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나올 가능성 거의 없는데 여러분이 한번 간단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텍약이다 하는 거 그래서 5번도 털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자 역시 또 털린 것입니다 털린 것인데 자 기성이 정지조건 자 기성은 플러스 정지조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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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유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또 1번 털렸다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지조건은 플러스 해제조건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기성조건은 플러스 불능조건은 마이너스 이렇게 여러분 정하면 됩니다 유효는 플러스 무효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자 기성조건 나왔죠 앞에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다 플러스 플러스 하면 뭐 유효가 와야 되죠 근데 무효가 오니까 맞다 틀리다 틀리다 하는 거고 그래서 4번 틀리고 나머지는 오히려 틀린 게 쉽습니다 1개 찾으면 되고 나머지는 맞으니까 4개는 왜 맞는가 기억해야 됩니다 4개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나머지 지문을 보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시험에서는 비슷한 지문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일지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호자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발송된 후라도 도달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도달하기 전에입니다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고 도달하기 전에는 있다 후에는 없다 전에는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후에는 없다 전에는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의 서명 날인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연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여기서 단지 여러분 기본적으로 각서는 자기 의사에 의해서 자유롭게 적고 각서는 자유롭게 적고 그럼 각서만 자기가 약속 지키겠다 각서 적어놓고 그냥 각서를 준다 야 각서는 너가 자유롭게 너 의사에서 적었지만 거기 밑에 너 이름하고 서명 날인해라 하는 거 서명 날인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서명 날인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서명 날인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강박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되겠습니까 각서 잡는 것은 자유롭게 적고 서명 날인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강박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2번 3번 다 맞습니다 1번 틀리고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여러분 공시송단은 잘못 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 자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단 할 수 있습니다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하면 공시송단 못합니다 그런 단어 잘합니다 아까 있죠 그 문제풀이는 국어라 했잖아요 국어고 그래서 과실 없이 알지 못한다 공시송단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실로 알지 못한다 로 알지 못한다 하면 뭐 없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안에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있다 없다 결정한다 그래서 요거는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는 뭐 공시송단 할 수 있다 맞다 근데 과실로 하면 뭐 없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요거는 과실 없이 하니까 알지 못하는 경우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요게 과실로 하면 뭐다 없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고런 거 여러분 저희 잘 챙겨주시고 자 뭐 우리 그 총치가 할 때 있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효력하고 아무 관계 없고 행정기관이 확인하기 위한 서류에 불과하다 하는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갑니다 옳은 것 자 옳은 것은 어렵다 했죠 4개가 틀리고 한 게 맞는데 그죠 4개는 왜 틀렸는가 봐야 됩니다 자 정지 조건은 조건이 승치한 때 뭐한다 생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한다 효력이 뭐한다 생긴다 발생한다 해야 되는데 잃는다 하니까 틀렸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기하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이야기 했죠 우리 민법에서는 유상 무상 다 되면은 됐습니까 유상 무상 다 되면은 뭐가 원칙이다 무상이 원칙이다 자 친구한테 이자 없이 야 너 돈 빌려줄게 너 올해 말까지 갚아라 올해 말이라는 기한이 이건 누구한테 있습니까 채무자 그죠이 그래서 기하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채무자 추정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포기할 수 있다 이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한 도래가 미정한 권리 여무도 자 여러분 기한은 확실하게 도래해야 됩니다 기한은 확실하게 도래해야 되고 조건은 불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한은 확실하게 도래했는데 됐습니까 여러분 조건부 권리는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부 권리도 우리 앞에서 봤다시피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일반 권리나 똑같이 취급하는데 그러면 조건부 권리보다 더 확실한 기한은 당연히 일반 규정에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다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자 이미 성취한 경우 다시 나와서 이미 성취하면 이건 기성으로 바꿉니다 기성은 플러스 기성은 플러스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뭐다 무효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맞다 하는 거 이거 나오면 그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잘 나온다 그 다음 5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율을 성취 전에 소급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자 아까 있죠 조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성취한 때때때부터 정지조건은 발생 때때때부터 소멸 이렇게 된다 했죠 정발해소 그죠 정지조건은 발생 해제조건은 소멸 정지조건은 발생을 생긴다 해제조건은 소멸 잃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발해소 때 때때부터 그러나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죠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효력은 때부터 아니죠 특약하면은 소급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특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취한 때부터 발생한다 하니까 5번은 틀린 지문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옳은 것 갑니다 계속 옳은 것 자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의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자 해제조건은 때부터 뭐한다 어 소멸한다 소멸한다 또는 뭐다 잃는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정지조건 발생한다 하면은 여기 무슨 조건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정지조건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해제조건은 소멸 잃는다 하는 거 정발해소 이렇게 됐습니까 정발해소 그죠 해소 그러면 요 발생하면 요건 정지조건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왜 이 지문이 그대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살짝 바꿔서 낸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앞에도 했죠 기한익상실텍약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아까 우리 판례는 무슨 권적 형성권적 기한익상실텍약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조건이 법률에 이미 승취할 수 없는 경우 승취할 수 없는 경우 하면 이건 불렁으로 바꿉니다 됐습니까 자 조건이 승취할 수 없는 경우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여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지금 다시 요 정지조건입니다 아니 아니 아니죠 조건부 법률에 당시 이미 승취할 수 없는 경우 자 법률에 당시 이미 불렁이다 법률에 당시 불렁이면은 됐습니까 법률에 당시 불렁이면 그 사실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여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맞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조건하고 기한하고 구분되어야 됩니다 조건은 불확실 기한은 확실 기한은 반드시 도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한으로 하여서나 도래가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으로 확정 불가능으로 확정되었을 때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한은 만약에 도래가 불가능으로 확정됐을 때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지만 조건은 승취가 되어야 발생하든 소멸하든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이 생긴다 근데 조건인데 불가능이다 불가능으로 확정됐다 효력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기한 기간 도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3번입니다 법률이 당시 이미 승취할 수 없는 경우 불가능 됐습니까 처음부터 불가능 처음부터 불가능 처음부터 불가능 하면 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처음부터 중요한 건 법률이 당시부터 불가능 하면 기간은 도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3번입니다 그래서 3번 맞다 하는 거 자 4번 갑니다 4번 가는데 나왔죠 이 기한입니다 기한 시기 종기 하면 기한은 시기를 이행기한으로 한 경우 자 기한이다 불가능하게 되었다 반드시 확실하고 반드시 도래해야 되고 도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됐다 기한은 뭐 한 거로 본다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3번 맞고 4번 틀리고 3개는 원래 조건 기한 못 붙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7번 조건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했습니다 자 불렁 마이너스 정지조건 플러스 함은 무효 맞다 그 다음에 기성 플러스 해제조건 마이너스 함은 무효 마이너스 함은 맞다 그치 그럼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 아까 우리 앞에서 그럼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 정지조건 그냥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정지조건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건 자 정지조건 제가 여러분에게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사주겠다 해서 이번 시험 그거 자기는 못 듣고 시계만 사주겠다 하는 말 믿고 선생님 왜 저번 주에 시계 사준다고 했는데 안 사줘요 했을 때 제가 야 합격하면 준댔지 아직 시험 치지도 않은데 뭘 시계 주니 정지조건이라는 사실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 제가 주고 싶어한다 안 주고 싶어한다 안 주고 싶어한다 효력을 부정하는 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됐습니까 누가 효력을 부정하는 자 효력을 저지하는 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존재를 주장하는 자 천일생 됐습니까 그래서 조건 존재를 주장하는 자 다른 말로 이거는 조건 존재를 주장하는 자 다른 말로 효력을 뭐 하는 자 효력을 정지조건에서는 만약에 이게 정지조건일 때 그렇습니다 정지조건일 때 효력을 부정하는 자 효력을 저지하려는 자 하려는 자 뭐 이렇게 조건 존재를 주장하는 자 천일생이가 증명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다 3번도 맞고 자 3개 다 맞고 또 나왔죠 기한익상실택약은 그래서 여러분 계속 나오는 것은 기억해라는 거죠 정지조건부는 가 아니고 무슨 끈적 형성 끈적 형성 끈적 기한익상실택약으로 추정한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 4번 그래서 여러분 기한에는 기한은 또 확실하게 발생하는데 시기는 발생 종기는 효력 소멸하고 이른다 하는 거 맞다 됐습니까 요 시기하면 뭐한다 효력이 생긴다 하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리고 나머지 1 2 3 5는 맞다 하는 거 그죠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요렇게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 조건에는 그죠 조건에는 아까 원칙은 소급하지 않는다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기한은 반드시 도래해야 된다 기한은 확실하다 반드시 도래한다 그래서 도래가 불가능하게 됐을 때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한다 이거 꼭 기억하고 조건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하면은 기간 도래하지 도래한 것으로 할 수는 없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지조건 정지조건에서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 정지조건이라는 사실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 정지조건이라는 사실은 천일생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효력을 부정하는 자 효력을 저지하려는 자 좀 됐습니까 하고 그 다음에 정지조건에서 성취 나오면은 효력을 주장하는 자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 두 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정지조건이라는 사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지조건이라는 사실 또는 정지조건에서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 입장책임은 효력을 부정하는 자 효력을 저지하려는 자 효력을 저지하려는 자 자고 그 다음에 정지조건에서 정지조건에서 조건 승취 핵심 단어 승취 입증 책임 시계 받을 사람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 사주겠다 입증 책임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 하려는 자 효력을 주장하는 자 효력을 주장하는 자 이런 거 됐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그 다음에 말 여러 가지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지조건이라는 사실은 효력을 부정하는 자 효력을 저지하는 자 조건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 조건 존재를 증명하는 자 정지조건이라는 사실 정지조건에서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 이렇게 꼭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딱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하면 뭐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하면 뭐 플러스 이런 거 그렇죠 이거 뭐 예를 들면 뭐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기성해제조건이면 이거는 뭐 무효 그 다음 기성에서 정지조건이면 기성에서 정지조건이면 유효 유효는 조건 없는 법률 행위 하는 거 그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 조건은 소급하지 않는다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 그 다음 조건은 원칙적으로 단동형에는 조건 못 붙인다 단동형에는 조건 못 붙인다 근데 동의가 있거나 채무면제 유언 유정은 조건 붙일 수 있다 그 다음 조건부 권리든 기안부 권리든 일반 권리나 똑같이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상소하거나 다 할 수 있다 그 다음 정지조건은 하면은 정지조건은 조건이 승치되면 생긴다 발생 정말 해제조건은 조건이 승치되면 일련다 소멸 해소 그런 거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잠깐 쉬었다가 물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